6. 골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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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녹화가 돌아가고 있고, 빨간볼 거에요? 네. 화면 튀는 건 이거, 화면 튀는 건 이거는. 이거 이름 뭐야! 기억이 안 난다고! 됐어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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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거 이름 뭐야? 이거 기억이 안 나 고프로 어 맞아 고프로 이거 이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녹화가 꺼져있다 난 찍고 있는데 녹화가 꺼져있다면 다시 누르면 돼 알겠습니다 비조 나 막내야 응? 비조 막내야 막내의 첫째 행상수 막내여스 우리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군요 그럼요 하하하 Opera po ring 안녕하세요 너 빼지말자 코 후그랑이 에요 하하하 보니 주구아 대신가 대신가 街 껍질채 먹는다, 까먹는다. 껍질채 먹는다. 껍질채 먹는다. 한번 둘러라. 기대를 탈수함. 너무 넘어가네. 성공해라. 이빨. 다가오니. 고기야 고기야 맛있대요 고기야 잘 먹으면 돼 뺏먹는게 쪼맛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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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증맛게 모르는 소리를 잘 먹으면 머리는 안 써야 되는데 탕수야 한번 더 알려주세요 머리 아 내 방에 그거 있었는데 그 시리즈 토치한 거야? 버렸어? 방이 너무 더러워 아 까먹는 거야 이 방도 있어 이 방도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마워 맛있어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이네요 윤수 그러게요 자 이것은 이게 뭐죠? 오늘은 단호박이랑 달걀 선수한테 정말 좋은 음식이고요 하지만 저는 먹지 않겠어요 오늘 과일만 먹을게요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통정살 오늘의 메뉴 통과수 도브리 도브리 오늘의 메뉴 첫째 형 선수 식당 몸 관리하는 남자입니다 어서 가져가세요 정말 맛있어요 잘 보이니? 잘 보이니? 잘 보이니? 잘 보이는데요 잘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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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조용하게 식사를 합니다 관리하는 남자 잘 보이니? 잘 보이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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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이 이쁘고 오늘의 러닝은 장애 10바퀴 폐가 터질 뻔했지만 아직 살아남아있습니다 일단 옷 갈아입고 식당에서 보시죠 안녕 짜자잔 오늘도 닭과 색깔 도시락 먼저 이 단백질 도시락이 낫지만 저는 더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네 오늘 맛있네 오늘 맛있어 진짜 미쳤다 많이 먹네요 입맛이 없는 관계로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게 입맛이 없는 양이에요 입맛이 없는 관계로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먹으면 좋겠네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먹으면 좋겠네요 입맛이 없는 것 처럼 많이 드시네요 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그것도 되겠네요 컷 카메라 알고 놓쳐놨어요 생각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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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메뉴는 깐쇼쉐우 나롱타트 매운 서갈비찜 김치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괜찮은데요 깐쇼 식혜 식혜 간장 졸업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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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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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밥을 당겨 밥을 당기고 그래 온다 있어서 밥 당기면 안되죠 속이 안좋아 얼굴이 이렇게 멀쩡한데 이게isses 랩 오늘의 식빵은 여기까지 어제 최채영 선수한테 들었는데 칼국수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칼국수 하나에 수육 하나에 만두 하나 이렇게 딱 먹었는데 최채영이 형이 그걸 자꾸 많이 먹었다고 운동선수한테는 기본인데 수육도 많이 먹었다고 운동선수는 항상 몸이 든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줘야 돼요 홍정훈수는 얼마나 먹어요? 정우영 정우영도 저 상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먹어요 저보다 상체가 두 배 정도 두껍기 때문에 펜치점 만들어줘 아니 이건 나갈 건데 나갈 건데 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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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하면 되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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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되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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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되죠 다시 다시 오면 되시 다시 오면 되시 주작 주작 주작봉송 홍정훈 선생님 많이 먹어요? 정우영은 알 보시다시피 상체가 저보다 두 배 정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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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